2021년 현재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는 요즘 항상 마스크를 끼고 다니게 되었다 야 내가 이번에 여자 소개를 받았는데 처음 만날 때부터 너무 예뻐서 한눈에 반해버린 거 있지 그런데 그런데? 아니 마스크를 쓸 땐 분명 여신이어서 한눈에 반했는데 밥 먹으려고 마스크를 벗었더니 글쎄 여신이 아니라 귀신인 거야 진짜 너무 깜짝 놀란 거 있지? 마기꾼이었구나? 야 근데 니가 할 소린 아니지 너도 마스크 벗으면 생선같이 생겼잖아 야 너보단 아니지 넌 어? 마스크 안 쓰나? 어? 끼나? 똑같이 못 챙겼는데? 너보단 아니거든 응 안녕 어 얘들아 안녕 안녕 야 리아야 왔어? 오 무슨 이야기 중이었어? 야 리아야 너 마스크 벗으면 별로고 마스크 쓰면 잘생기거나 예쁜 사람을 보면 뭐라고 하는 줄 알아? 뭐라고 하는데? 마기꾼 마기꾼? 그래 마기꾼 마스크 플러스 사기꾼 합쳐서 마기꾼 오 그러면 나는 마기꾼은 아니네? 근데 넌 사기 좀 쳐야 될 듯? 리아야 너 마스크 잘못 쓴 것 같은데? 이렇게? 조금 더 올려서 마스크를 쓰도록 해 야 이러면 앞이 안 보이잖아 야 리아야 너 존자인 나면 된 듯? 힝힝힝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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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어이업 아이업 음 얘들아 요즘 바이러스 때문에 온라인 수업만 하다가 오랜만에 보는 거 같구나 그렇지? 네 자 어쨌든 오늘 새로운 전학생이 왔단다 음 자기소개 해보렴 네 안녕 얘들아 나는 아윤희라고 해 반가워 음 그럼 윤희는 저쪽에 앉으면 되겠다 아 네 오 예쁘다 예쁜거같아 빨강맨 궁금해 허니 야 너 전학생한테 너 반했지 어 티 나 네 얼굴을 봐 티 안나겠냐 어 나 사실 전학생한테 고백하기로 마음먹었어 야 그런데 고백하기 전에 얼굴은 제대로 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조심해 요즘에 마귀꾼이 얼마나 많은데 에? 아니야 눈만 딱 봐도 엄청 예쁠 것 같던데 무슨 소리야 하 얘가 아직 뭘 모르는구나 네 여동생은 어떤데 어? 네 여동생 재밌다 야 걸어다니는 이 뿔소라야 TV 좀 그만 봐 에이 오빠가 뭔 상관인데 미련 곰탱 주제에 에헤헤 너 근데 나가야 된다면서 어? 지금 몇시지? 어? 어 맞다 맞다 어 마스크 어딨지? 마스크? 어? 마스크 빨리 쓰고 나가 아 여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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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다녀올게 나 사기를 치네 어 그래 맞아 우리 동생도 그거 마기꾼 마기꾼이었어 그래 그러니까 마스크 벗은 모습이라도 보고 그때 고백해 알겠어 음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야 근데 마스크 벗은 모습을 어떻게 봐 대뜸 얼굴 보여달라면 날 이상하게 볼 거 아니야 음 글쎄 야 너 옆반에 전학 온 여자의 소문 들었어 무슨 소문 걔 서울에서 아이돌 연습생 하다 왔대 엄청 이쁘다던데 진짜 궁금하다 우리 반 전학생 윤희가 아이돌 연습생 그렇다면 리아야 안녕 오 엄청 예쁠 거야 나 고백할 거야 오 야 저런 건 다 헛소문일 뿐이야 직접 확인을 해봐야지 그럼 어떻게 확인하는데 어떻게 확인하냐고 어 니가 말해봐 음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따라와 그래 빨리 알려줘 윤희야 윤희 윤희 엄마는 나무니 어 여긴 급식실 그래 밥 먹을 땐 어쩔 수 없이 마스크를 벗고 먹어야지 오 역시 땡땡이 넌 천재야 흐흐흐흐흐흐 여기서 기다리다가 밥 먹는 걸 기다리는 거야 오 어 어 벌써 저기 있어 어? 어? 야 전학생이 급식을 먹는데 마스크를 안 벗는데 고 고수다 넌 눈치채지 못했겠지만 순식간에 숟가락이 마스크 아래쪽으로 들어가서 밥을 먹는 거야 으흐흐흐 sedan 뭐라고 그게 가능해 하관이 어디에 달린거야 야 어 어 너 아까부터 왜 전학생 쳐다봐 그 어 그 그 어 너 쟤 좋아하는구나 어떻게 땅 어 에휴 그렇네 쟤 좋아하지마 내가 소문의 소문으로 들으니까 전에 학교에서 노는 애였대 그래서 어떤 애를 때려서 전학 온 거라던데? 얼굴도 엄청 깨빡하고 일진처럼 생겼을걸? 뭐라고? 그럼 난 이완 아니야 아닐 거야 도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돼? 답답해서 안되겠다 내가 직접 물어볼래 저기 윤희야 윤희야 너 혹시 마스크 벗어볼 수 있어? 나 네 얼굴이 너무 궁금해 그러고 보니 오늘 전학 왔는데 니네한테 내 얼굴을 안 보여줬구나 물론이지 보여줄게 잠깐만 어때? 오우 그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